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릴 것은 클램핑 볼트하고 노브입니다 자 여기 있는 클램핑 볼트하고 노브인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태까지 돌출을 이용해서 그렸지만 이번에는 회전 명령을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클램핑 볼트하고 노브가 서로 연관계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한 번에 같이 그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램핑 볼트하고 노브가 이제 회전으로 한다고 했죠 그럼 회전은 어떻게 돼요? 반만 그리게 되죠 반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자 이 회전 프로파일을 그리기 위한 스케치를 어디다 작성할까요? 어떤 작업 평면?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? xy평면 xz평면 yz평면 셋 중 어딜까 자 어차피 우리가 작업 원점을 여기를 잡았기 때문에 y축을 품는 xy평면이나 yz평면 둘 중 한 군데 어디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축을 보기엔 옆에서 보는 게 좀 보기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yz평면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했다고 아 강사님이 무조건 yz평면에 하래 자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그럴 때보다 되게 난감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yz평면에 그린 거는 이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보기 좋고 이제 컨셉에 맞으니까 한 거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이 평면이 완전히 틀려질 수도 있어요 이런다고 아 강사님이 무조건 여기다 하라고 했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는 yz평면이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클램핑 볼트하고 노브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 위에 이제 녹색 부품이 이렇게 조립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아 녹색 부품이 이제 여기하고 연관이 좀 되면 좋겠죠 그래서 형상투영으로 녹색 부품의 위엠 모서리하고 아래 모서리를 형상투영합니다